최근 창원의 오래된 아파트 입주민들이 조건이 까다로운 재건축의 대안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사업의 기간이 불투명하고 역시나 억대의 분담금을 감당해야 해서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요. 이재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. 이달 초 경남 1호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한 창원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.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필요한 66.7%보다 더 많은 70%의 입주민 동의를 얻어 조합을 꾸렸습니다. 경남에서는 이곳 성원 투어를 비롯해 창원의 아파트 단지 9곳에서만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주차 공간 확보와 노후화된 시설 개선은 물론 집값 상승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우리 아파트가 사실은 주차 공간이 0.37대밖에 안 됩니다. 창문에서 안쪽을 보면 다 집이 다 보이니까 그런 불편들까지 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됐습니다.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. 사업 기간이 불명확한 데다 공사가 시작되면 이주를 해야 하고 많게는 억대의 분담금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. 최소한 한 4, 5년을 밖에 나가 살아야 되는데 이 가족들이 어디 가서 전세금을 다시 얻어서 추진위원도 지금 입주자 대표에서 그분들이 11명이 구성돼서 지금 추진위를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은 아예 모르는... 사업 기간이 불명확한 탓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.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때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과 편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. 창원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단지는 429곳. 창원시는 내년부터 연도별 리모델링 허가 총량제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가결해 경남도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.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.